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. 이 무수칼이 잎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빨리 지네요. 이거 사온 지 한 5일 됐는데요. 활짝 핀 상태에서 사왔어요. 그런데 이 끝에서부터, 여기 보니까 끝에서부터 피고 이렇게 꽃 끝에서부터 지나봐요. 제가 키운 식물들 중에서는 이 무수칼이 향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무수칼이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의 사향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따와서 무수칼이 이렇게 된 거래요. 그래서 그런지 향기가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향기가 수선화 같은 경우는 약한 달달함인데 얘는 되게 진한 향기가 느껴져요. 약간 나는 듯 안 나는 듯 그런 향기가 아니라 누가 향기를 맡아도 되게 달달한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납니다. 꽃도 이렇게 끝에서부터 너무 종 모양의 귀엽고 신비로운 꽃이 피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무수카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무수카리는 우선 구근 식물이고요. 저는 여기 꽃대가 지금 시드는 것 같은데 마르는 줄 알고 제가 물을 지금 듬뿍 줬어요. 근데 이제 구근 식물은 습하면 구근이 무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더 주고 싶은데 지금 안 주고 있어요. 좀 위에 흙이 좀 축축하거든요.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. 처음 키워봐서요. 겉흙이 말랐을 때 화분 구멍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도록 물을 듬뿍 주시면서 키우시면 좋고요.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면 좋습니다. 저는 방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식물등 아래에서 키우고 있어요. 직사강선은 피하시고요. 시원한 해가 잘 드는 창가에서 오래 핀다고 하네요. 저는 아무래도 방이다 보니까 이게 건조하고 따뜻해 가지고 이 꽃이 빨리 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. 너무 예쁘거든요. 꽃말은 변화, 소망, 기다림, 실의 실망 이런 뜻도 있습니다. 무스카리에 얽힌 전설도 있는데요. 옛날에 태양의 신 아폴론과 소년 히야킨토스가 이제 너무 이제 사이가 좋다 보니 이제 원반 동지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대요.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이를 시게 하고 질투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꿨어요. 그래서 그 원반이 히야킨토스의 이마를 탁 맞추고 히야킨토스가 죽었다고 합니다. 이때 히야킨토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아폴로 신이 히야킨토스 이마에 흐르는 피를 손가락에 찍어 슬프다 라고 땅에 썼고요. 그 자리에서 꽃으로 핀 것이 바로 무스카리 꽃이랍니다. 그래서 시리와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꽃이 무스카리 인거죠. 실망하신 일 슬픈 일 그 모든 일들이 이런 꽃을 보면서 위로받고 또 힘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모두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. 예쁜 꽃 보시면서 힐링 하세요.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릴 테니까 가끔 예쁜 꽃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하시고 제 채널에 많이 놀러 와 주세요. 꽃이 금방 이렇게 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. 너무 이쁜데요. 아유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요. 그런데 이 아래쪽에 이렇게 또 이런 싹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싹이 금방 또 피겠죠. 이거 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앵초는 진짜 계속 피네요. 너무 예뻐요. 어떤 분이 봄동에 꽃 핀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. 아유 여기 제라늄도 계속해서 피고 수선화도 아직까지는 싱싱하게 잘 있어요.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